자, 46번부터 50번까지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가와 나세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자, 친위청산에 나서자 친위경경에 있던 일부 경찰과 친위파들은 공산당과 싸우는 애국지사를 잡아간 반민특위위원회는 공산당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특별당화를 발표하고 공산당과 대통했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했다. 그러니까 그 친일행위보다 친일행위보다 그 친공행위를 더 세게 보는 거예요. 이승만은. 자율당은 당시 대통령이 하나여 중임 제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일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그의 11월 개헌안은 의결정족수의 한 명이 부족할 부결이 됐는데 사상오입의 논리를 위해서요. 개헌안이 다시 통과된 것으로 번복됐다. 주작이죠. 그 이승만 전권. 자 이 시기에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자 1번 전국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뀐 것은 4.19 후속 조치고요. 장기 독재를 가능하게 한 유신호법이 공부되는 건 1970년대고 평화통일을 순정한 진보당의 조봉왕이 구속된 거. 조봉왕이 구속된 거는 나시기 이후에요. 제3대 대통령 선거 이후. 그 진보당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조봉왕을 사형시켜요.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통과된 건 1952년 발췌 개헌이고요. 그 부산 정치파동이죠.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에 한 3.15 부정선거가 자행된 거. 그 뭐냐 이거는 1960년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는 거면 한국전쟁 시기 때 있었던 거를 물어보는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한국전쟁 때 있었던 사실. 발췌 개헌. 그 뭐냐 국회의원들 뭐냐 버스 습격해가지고 막 납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부산에서. 자 47번 문제 밑줄근 총선에 대한 설명. 국회의원 선거죠. 한국 임시위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5.10 선거의 투표 방법 안내 포스터. 자 1번 비례대표소의 적용. 2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2번이죠. 우리나라 최초죠. 3번 북이 38도선 이남지역에서만 했죠.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 국회의석이 300석인데요. 이때 남한의석 200석만 뽑았어요. 남한의석 200석만 뽑고요. 그 재현국회를 그 구성하기 위한 선거. 4번 맞죠.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선거 무효 처리가 됐다. 뭐 약간 그런 사태가 있었고. 비례대표제 적용은 이때는 아직 없어요. 지금의 비례대표제가 있죠. 48원 다음 뉴스에 보도된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오른거. 동대문 평화시장 재단사 아름다운 청년 전태희씨가 분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면서 몸에다 불태워서 죽었죠. 그 동대문 그 평화시장 청계천 쪽에 가면 그 흉상이 있어요. 전태희씨의 흉상이 있어. 그 내가 전태희 컨텐츠 했던가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희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할거에요. 11월에 그래서 48번 문제에 이제 후속조치 뭐 기역 최저임금법 니은 한미원조협정 디귿 연간수출액 100달러 달성 리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기 제1차 경제개발은 1960년대고 전태희의 분신은 1970년대에요. 그리고 한미원조협정 이거는 1950년대에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 정답 2번이에요. 49번 가하고 나인물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거 와 드디어 이분들이 나왔네요. 가 한국현대사회의 한 획을 그은 분들이죠. 삼김시대 진짜 삼김시대 1970년대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두 분이고 그리고 이 두 분들은 결국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제6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한 번씩 했죠. 갑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자 경상남도 거제 출신 자 거제도는 대통령 두 명 배추였죠.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신민당 통일민주당 총재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신한 출신 그리고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결국 대통령 됐죠. 자 대통령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남북기본합의서 금융실명제 6.15 남북공동선언 미국과의 FTA 체결 정답은 가하고 나죠. 아니 니은하고 디귿이죠. 정답 3번이죠. 이거는 좀 약간 쉬운 문제네. 김영삼 시대 김대중 시대는 비교적 쉽죠. 최근이라 역사 교육에선 최근이에요. 교육기에선 최근이야. 그 아직 그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 때부터의 그 사실들은 약간 이게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 이제 교육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나 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대통령이 그 자살을 할 때 그 전후로 약간 약간 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교육상에 시험 문제는 안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조사받고 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씨 지금 구속돼 있잖아.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새 전 대통령 시대는 아마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1950번 민주화의 실현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일산 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이제 거슬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됐다.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 정권의 거짓론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영화 1987이죠. 영화 1987 50번 그래서 6월 항쟁 최근 영화로 이제 이슈화된 문제죠. 와 결국은 이게 나오네. 그래서 결과 정답 5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거 발표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었으면 좀 더 파급이 컸을 수도 있는데 노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당시 그 당시 뭐냐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였죠. 직선제 후보가 수용을 했어. 대통령이 어 인정하겠다 그게 아니었어. 사실 사실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네 50번 정답 5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눈검 이번에 고급 문제 한번 쫙 들여다봤는데요. 역시 중급은 수능 수준이라고 쳐도 고급은 진짜 골 때리는 문제가 많네. 역시 고급은 이게 대학 교양 수준으로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좀 지역적인 것도 많이 물어봐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문제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수능은 30분 동안에 20문제를 푸는 거지만 이게 한눈검은 초급은 40문제 중국 고급은 50문제를 풀거든요. 50문제를 내야 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70점이 넘으면 1급 60점이 넘으면 2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지금 뭐냐 막 빵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러면서 지금 그 약간 이제 문제를 전개를 해봤는데 진짜 이거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뭐야 저야 저야 뭐 지금 이게 방송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 그냥 먹으면서 좀 할 수가 있는데 그 솔직히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중간에 뭐 물 마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시험장 들어가면 그나마 이제 수능은 중간에 뭐 물 마시고 그리고 2교시 끝나고 그 식사를 할 수 있고 도시락 싸와야 돼요. 근데 그리고 4교시 끝나고 제2외국어 보기 전에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거 정도는 해주잖아요. 수능이니까 그런 거지 한눈검에서는 그 중간에 뭐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가지고 그 뭐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제 컨디션 문제로 아마 시험장에서 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인데요. 그 진짜 그렇게 보면 진짜 공신님하고 대균쌤이 대단한 거예요. 공신님은 지난번 수능을 빼고는 매번 수능을 봤고요. 그리고 대균쌤은 진짜 거의 뭐 뭐 한 달에 몇 번이고 그 토익 직접 현장 응시하시잖아요. 현장 응시하시고 그 990점 인증하시잖아요. 아 물론 최근에 그 한 번은 핸드폰 켜져가지고 그 핸드폰 한 번 그 켜져가지고 그래서 그 강제 퇴실당한 그런 적도 한 번은 있죠. 대균쌤의 흥격사 하여간 뭐 그렇긴 한데 그 그래서 진짜 매번 그 현장에서 시험 보고 현장에서 시험 보는 그런 경험으로 인증한다는 게 그런 한다는 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특히 이제 토익 같은 경우는 수능이나 한등검처럼 이렇게 인터넷에서 문제를 받아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균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토익 강사들은 다 수시로 그 토익 문제들 다 보거든. 그 토익 시험들을 직접 보기도 하거든요. 강사들은. 그런 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뭐 전공자니까 한번 그냥 같이 풀어보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제가 시험해 본 건 아니니까 뭐 유형 설명 이런 거 일일이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토요일에 그런 거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 아 원어민 수준이면 진짜 쉽다고? 아 그건 진짜 원어민도 아닌데 대균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매번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렇게 만점 인증하고 진짜 어 아니 대균쌤은 평소에도 이제 SNS로 막 그 뭐 연락 주고받는 사이지만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갓대균 그 대균쌤은 그 시그니처의 그것도 있잖아요. 990개 그 토익 만점 그 토익 만점 990개 있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분은 진짜 수능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수능은 1년에 한 번이지 그 공식님은 매번 그 수능을 보지만 사실 수능문제는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하여간 뭐 그러네. 그렇고 근데 이제 한릉검도 솔직히 50문제나 되니까 약간 체력적으로 소모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풀어봤는데 모르겠어. 제가 만약에 여기 현장에서 풀어봤으면 솔직히 저는 만점은 장담 못해요. 제가 저 학창시절 때요. 제가 역사과목 시험에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특이해. 결국 제가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저 사학과 갈 거예요. 역사 선생님들도 나한테 많이 관심을 가져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시험에 제가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작 학교시험에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근데 1등급은 받지. 1등급은 받아본는데 학력평가 만점 받아본 적은 있다. 학력평가 만점은 한 번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전공자들도 사실 100점은 힘들어요. 이게 문사철 과목들은 그래요. 이게 문사철 과목들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공자들도 선생님들도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시험에 간 사람들 근데 솔직히 그러잖아요. 수학과학은 딱 논리가 정해져 있거든. 수학과학은 공식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학과학은요. 진짜 숫자 계산 이런 걸 잘못 보지 않고서는 그런 공식에 따라서 다 풀 수 있으면 100점은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진짜 문사철 쪽은 진짜 전공자들도 100점은 힘든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 문제 푸는 거 다 끝나니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저 지금 방송 안 끊고 지금 한 축구 경기까지 10분 남았는데 제가 바로 이어서 토트넘하고 리버풀의 축구 경기 다이렉트 조정질로 틀어드릴 거고요. 자 이제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제가 이번에 제 제 제 38에 하는 거 문제 푸는 거 같이 봐주신 분들 유튜브에서 녹화분 보신 분들도 지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녹화를 끊고 다음 방송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